스텔키즈 자 이어서 가운데 카메라 바라봐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시선 몸 살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도 찍었겠다 여러분 목소리 들으러 제가 갑니다 자 마이크 누구한테 드릴까요? 어떤 분한테 드릴까요? 네 먼저 우리 스텔키즈 여러분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작 시작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포춘쿠키 함께 하셨잖아요 멤버 여러분께서 공유하셨나요? 어떤 얘기 뽑았는지 포즈를 맞추는가요? 저희 포춘쿠키에서 운세를 뽑으셨어요 우리 강사씨랑 아이린씨가 뽑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얘기 혹시 들으신거 있나요? 아니면 준비하시나 바꾸셔서 아직 못하셨나요? 제가 아직 말을 못해 드렸는데 이제 팬분들이 써주신건데 너희가 내 가수라서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마 팬여러분이 여러분께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스트레이키즈 팬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는 스트레이키즈인 만큼 앞으로 2019년에도 활짝 비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게 무대 의상인가요? 저희 무대가 정말 궁금한데 오늘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는지 소개를 살짝 해주시죠 아 네 저희가 오늘 아주 다양한 무대를 많이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옛날에 골든디스피에서 정말 유명했던 무대들의 커버도 진행하게 되었고 또 저희의.. 이거는 벌써 알려드리면 안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스트레이키즈 여러분이 선배 여러분의 무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스트레이키즈 여러분께는 큰 영광이지만 선배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뿌듯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떤 무대를 펼쳐주실지 제가 리허설 곡은 살짝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곡들을 하시는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재미가 없으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골든디스크 본방송 사수를 해주시면서 우리 스트레이키즈 여러분이 멋지게 보여주신 무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19년이 밝았어요 더구나 지금 스트레이키즈는 신인상 후보로도 올라와있고 또 본상 후보로도 올라와 있으시잖아요 정말 멋지게 활동을 한 2018년이었는데 2019년 각오한 말씀 들려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후보로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이고요 2018년도 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2019년도 스트레이키즈의 정말 멋있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이키즈 여러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스텝업 감사합니다 스트레이키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무대 아래로 조심해서 이쪽으로 내려가주시면 됩니다 여기 단이 있어서 보이지 않아가지고 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